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밀렸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 따라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만큼이나 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종목도 같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인들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투가 좀 많이 나갔네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위에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것은 어느정도 허용할 수 있어. 어디까지 2만원까지 우리가 이 폭을 굉장히 넓게 잡아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10만원어치 이렇게 10번에 나눠서 매매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한 2만 2천 5백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2만 2천 5백원 라인 근처 이 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우리는 이 라인 정도까지는 욕심을 좀 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밑에까지 온다고 했을 때는 반등 구간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액션이 나와서 재료가 나와가지고 급등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여기 라인 구간까지 와서 반등이 나오면 이 라인 근처까지 우리가 목표를 좀 잡고 간다. 근데 여기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올 때 여기 갭이 있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내릴게요.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고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면 내가 여기서 뭘 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여기 라인에서 여러 번의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봐도 돼요. 지금 얘가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는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얘네들은요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던 재료 있죠? 원료 있죠?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약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약이 될 임상을 첫 번째로 조금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니콜라사마이드 기반으로 했던 이 원료의 굉장히 확장성을 중심으로 좀 놓고 보면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반응을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과감하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라티비 4개에서 5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바로 종목 들어갈 거니까 늦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주말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날에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가고 이번 주처럼 시장이 좋던 시장이 나쁘던 간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4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한 종목 갖고 있는데 얘도 내일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주일에 4개, 5개 매도하면 내가 100만원 시작을 했으면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셨겠죠? 이 결과물도 다음 주 금요일날 똑같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알파라는 게 이만큼 큰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이만큼 나올 수도 있죠. 이 알파가 다르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100만원 시작을 했으면 100만원 플러스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4개, 5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게 안 늘어날 일은 없죠? 이 결과물 다음 주에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고민할 시간은 아니에요. 금요일이죠? 목요일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남았는데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허브경유TV랑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ttendees acking וד